아!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자, 일단은 마이크가 이렇게 밖에 없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굿! 베리굿! 안녕하세요. 베리굿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실 거면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로.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저희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는 2014년도에 데뷔를 한 베리굿이라는 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각자 개인적인 빠르게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KM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리굿 리더 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베리굿 셋째 서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베리굿의 다예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베리굿 조연입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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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저희 저희 데뷔할 때부터 지금까지 뵙던 팬분들도 다 와주셨어요. 네, 저희가 아무 의미도 있어서 일단 너무 마음에 놓이고 그리고 또 처음 보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안녕하세요. 와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근데 오늘 새 곡 편을 하고 가는 게 너무 죄송할 정도로 많이 와주셨는데 저희가 아아, 들려요? 잘? 들려요! 네, 저희가 오늘 저희 곡 새 곡을 할 건데요. 맨 마지막 곡은 저희가 여기서 처음 처음 보이는 비비니 바비니 드러난 저희 신곡입니다. 많이 예쁘게 봐주시고요. 그러면 시작을 해볼까요? 좋아요. 일단 저희가 첫 번째 들려드릴 곡은요. 베리굿 앤젤이라는 곡이에요. 이 곡은 소찬희 선배님의 Tears와 핑크 선배님의 영원한 사랑을 작곡해 주신 고 주태영 작곡가들 곡이고요. 엔젤이란 말처럼 천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자 네, 만들어진 곡입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가 보수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팀을 꼭 알고 가야겠죠? 그렇죠. 저희 팀이 뭐라고요? 베리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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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팬분들 저희 응원해주세요. 아쉽죠?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들려드릴게요. 어, 네, 잠깐만 더. 잘하니까 더 안기고 싶어요. 오! 오!